이제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여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제가 반팔을 이뤘습니다. 저희 나라는 계절이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게 그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철학은 해결 철학인데요. 바로 변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증법이라고 들어봤죠? 해결하면 가장 처음 떠올리는 게 변증법일 텐데 그 변증법이라는 것이 바로 변하는 것의 논리입니다. 사실 논리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를 집대성했죠. 그 이후로 그 논리학을 계속 이어받아서 계승발전시켜서 현대논리학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논리학의 특징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식 논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해결은 그런 논리학은 진정한 논리가 아니다. 세상의 논리는 머물러 있는 것의 논리가 아니라 변하는 것의 논리다라고 생각했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처음 고대 철학을 살펴봤을 때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느냐 다양한 철학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철학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과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변하지 않은 것의 철학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철학이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결은 아마도 논리학에 있어서는 변하는 것의 논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선 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고대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에 관한 철학이다라고 얘기했죠. 존재에 도대체 있다는 게 뭐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해 한 관심이었고 근대 철학은 안다는 게 뭐냐 진짜로 안다는 게 뭐냐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그 암 혹은 인식에 관한 철학이 중요한 철학이었죠. 그래서 물론 고대 철학이라고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인식에 관한 그런 철학도 있고요. 가치에 관한 철학도 있고 다 있지만 고대 철학에서는 특히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게 아마 존재에 관한 그런 철학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대에는 인식에 관한 철학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했는데 근대에서 벌어진 인식에 관한 철학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성과 경험이죠. 이성과 경험이죠. 그래서 이성이 우리가 인식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였죠. 그리고 보통 합리론이라고 우리들 이야기하는 합리론은 이성주의, 중심주의, 인식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중요하다, 인식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은 경험론이라고 했죠. 경험 중심주의라고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휴미였죠. 우리가 살펴본 철학자는. 칸트는 이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본 철학자에게는 경험 속 이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 중요하긴 한데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해결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철학자일까요? 아니면 이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철학자일까요? 이성이죠. 그래서 칸트와 마찬가지로 이성 중심주의 철학을 해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성 중심주의 인식론은 데카르트가 이미 제시했는데 뭘 또 제시할 게 있느냐? 칸트는 데카르트가 경험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주장이 칸트의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결은 인식에 있어서 이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 사회다. 사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회 속 이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을 이성이 우리가 인식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이성을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그 이성을 발휘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의 이런 생각을 이어받은 현대 철학자들 중에는 공동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철학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샌델이라는 미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주의 철학의 지적재사권을 해놔야 할까요? 그건 해결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결 철학을 가져와서 공동체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얘기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마르크스는 마르크스도 여전히 어쩌면 마르크스는 이성과 경험 이런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지금 해결, 사실 마르크스의 철학적 스승은 누구냐 하면 해결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결은 간념론자입니다. 간념론자 중에서도 간념론. 그러니까 간념론을, 간념론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간념이란 게 뭐냐면 생각, 다른말은 정신이죠. 이 세상에는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 저쪽은 간념론이라고 하고 이쪽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게 좀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물질론이라고 하든가, 그렇죠? 저쪽은 정신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은 정신중심 철학,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간념론은. 유물론은 물질중심 철학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철학적 스승이 해결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해결, 해결을 다룹니다. 아울러 살펴볼 김강석의 노래는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복한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뭘까? 오늘 살펴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자분들, 제 친구들 물어보면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마음껏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처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처자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애가 있잖니 부인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 봐요. 다 컸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해서 그만두지 못하고 혹은 직장을 좀 쉬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여행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여행뿐만입니까?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게 많은데도 주말마다 그걸 즐기지 못하냐. 왜? 아이 때문에. 제 나이는 이제 아이들이 다 웬만큼 컸으니까 이제 이제 정말 늦바람이 나서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한창 한창 때는 아이들 때문에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이걸 철학자 해결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오늘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아 근데 그렇게 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혹은 가족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 세상이라는 게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작은 공동체잖아 공동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철학자 해결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강석의 노래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강석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 은행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노래를 김강석이 부른 노래들을 뭐 하는 거죠. 이건 원래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자기가 지어서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걸 김강석이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데서 이제 얘기한 사연이 있는데 자기가 버스를 타고 양하대교인가 뭐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에 그래서 이 김목경 씨를 만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냐 했더니 불러도 좋다라고 해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 대목 그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이라는 그 노래말이 나올 때 자꾸 눈물이 나서 녹음이 계속 이제 NG가 돼서 해도 그 대목만 부를 때 내면 눈물이 나고 또 녹음 시작하면 그 대목을 부를 때 또 눈물이 나고 해서 녹음이 안 돼서 그래서 술을 한 잔 하고 그리고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일종의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음주 노래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예요. 저도 사연이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제 차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국내 여행이죠. 가는데 제가 김광석을 좋아하니까 김광석 노래를 틀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어머님이 왜 이렇게 슬프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 팔순 잔치에 이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그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슬프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노래가 이런 노래인가 봐요. 사실 어머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 일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서울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라디오에서 사연이 오는데 그 중 하나가 부모님이랑 같이 노래방 간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이랑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제 고향인 강릉인데 강릉으로 갔습니다. 저녁이죠. 도착하니까 강릉이 좀 멀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죠. 깜짝 놀라시지. 왜 왔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노래방 가려고 왔다. 그러니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 이 밤중에 무슨 노래방이냐 해서 사연하시고 어머님이 그래 좋다. 네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왔으니 가자. 해갖고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갔더니 너 노래 불러라 이러더라. 아니 내가 부르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노래 마음껏 부르라고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냐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여자의 일생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연결해 드렸죠. 그랬더니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기 자막이 다 나오잖아. 저는 그걸 자막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그래서 왜 엄마의 18번 곡이 다른 게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왜 이 슬픈 여자의 일생일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아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60대 노부비 이야기 노래를 듣고 왜 이렇게 슬프냐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 인생을 보는 듯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먹먹해지죠. 사실 어머님 생각도 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정말 나를 위한 삶은 있었느냐 아까 내가 원하는 삶 친구들 물어보면 대부분이 여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낚시든 등산이든 자기 좋아하는 삶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제대로 못사는 가장 큰 이유가 가족 때문이죠. 이 노래가 아마 그걸 보여주지 않나 싶네요. 평생을 나를 위한 삶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남편을 위한 그리고 자식을 위한 그런 삶을 쭉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니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더 이상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살아볼까 나를 위해서 살아볼까 했더니 그냥 덜컥 병이 걸리거나 등등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슬픈 사연이죠. 사실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젊어서 노세 사실 그게 아이러니에요. 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놀이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젊었을 때 정말 놀기 좋을 때는 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좀 놀아볼까 하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죠? 참 네 슬픈 얘기죠. 이 노래 가사 한번 볼까요? 행보 키워드는 이 대목이에요. 이 노래의 말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곱고 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어렴풋이 생랑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넥타이 이 넥타이야말로 정말 지금껏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넥타이를 매지는 않지만 사실 여자분들도 남자분 못지않게 굵은 그리고 아주 촘촘한 넥타이를 매고 일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넥타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이것도 발명품인데 인간이 넥타이를 왜 만들었을까? 바로 통제를 위해서 만든 거죠. 왕이 넥타이를 매지는 않았죠. 신하들을 그리고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계속 목에다가 사슬을 메워놓고 계속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 늘 의식하게 만드는 보통 사슬을 어디서 차입니까? 발에 차거나 혹은 목에 차죠. 죄인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옛날 죄인들 뭡니까? 여기 여기 구멍 뚫린 널반지 같은 거 그걸 목에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번 초음선 때 어느 분이죠? 정은천 전주 정은천 그분이 바로 그거 수레에다가 그죠? 깃이 뭡니까? 이런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목 그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죠. 선거운동으로 어쨌든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슬을 목에다 계속 걸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넥타이를 메라. 그래서 넥타이를 메놓으면 늘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답답하죠. 자기 목을 옥죄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느슨하게 이렇게 메면 또 왜 그렇게 메느냐 똑바로 메라. 그래서 조직 생활의 핵심이죠. 넥타이는. 조직을 통제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통제했죠. 말란 드는 빠따치고 혼내주고 옥상으로 집합해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걸 계속할 수는 없고 너무 원시적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신적인 사슬 사슬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넥타이를 메는 거죠.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늘 정신적으로 어떤 사슬에 메어 있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참 서글퍼요.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출근하는데 오늘 하루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에 사슬을 걸어줍니다. 넥타이를 메어줍니다.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루도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좀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좀 참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좀 참고 네가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너 한 사람의 몸이 아니다. 그런 걸 늘려 시켜라. 얘기죠. 그래서 사실 목에 사슬을 메어주고 출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 첫 번째 한마디가 뭐 그죠? 아무 일 없었는지 또 욱해서 뭐 사고치지는 않았는지 늘 불안하죠.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님들 보면 정말 물가에 아이 세우는 것처럼 아이 하나를 더 큰 아이로 덩치만 큰 아이를 하나 더 키운다 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넥타이를 메어줍니다. 그 넥타이를 매는 그 게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좀 높은 자에 올라가면 넥타이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노을의 넥타이 넥타이가 없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넥타이를 하고 요즘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활을 해봤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스승님들은 다 강의실을 들어올 때 넥타이 메고 들어온 건 당연했고요. 근데 제가 교단에 섰을 때도 많은 동료 교수들이 넥타이를 맸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의도적으로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넥타이를 안 메고 그냥 이런 티 입고 교단에 서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오면 왜냐하면 넥타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넥타이를 맨 사람을 통제하는 거고 하나는 넥타이를 맨 것을 보는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감시와 처벌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책이 하나는 국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암살미수범 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냐. 능지 처참 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묶고다가 말을 한테 메워놓고 말을 사방으로 재찍질 합니다. 그럼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얼마나 강인한지 안 찢어져.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하기 위해서 온통 그걸 찢어 죽이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잔혹하게 하는 보고서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얘를 처벌했다라는 보고서 대목을 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년범들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소년범들이 처벌은 그렇게 능지처참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어떻습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 시간대로 그 다음에 일하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등등하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소등 하면 자야 돼요. 일어나 하면 땡땡 하면 나팔 소리도 못 울리면 일어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일종의 생활표죠. 생활기록표. 그러면서 후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잔인할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 능지처참 하는 처벌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물리적인 처벌 물리적인 감시 물리적인 통제 이런 것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후쿠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공간으로 통제하는 것 공간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시간적으로 통제하는 것 여러분 아무튼 통제 받아 봤어요?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 배우자가 시간적으로 통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전화해 뭐 해? 내가 하란 거 했어? 지금 몇 시인데? 혹은 배우자로 하지 말고 자식들 여러분 경험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러분 교육에는 열정은 있어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무슨 통장 만드는 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통장 만드는 게 꽤 시간이 걸렸어요. 통장, 카드 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랐어요. 인터넷, 뱅킹 등등 하는 거 서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도중에 계속 체크해요. 아이한테 전화해서 뭐하니? 학원은 갔니? 지금 학원이야? 집에 몇 시까지 와라? 내가 또 전화해서 확인할 거야? 이야 그 아이는 저는 그 아이 얼굴도 못 봤지만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아이가 어떨까? 그 아이 삶은 어떨까? 그렇게 통제받고 자라난 아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간적인 통제보다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통제보다 더 잔인한 것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한 시간을 통한 통제 감시 이런 것이 더 잔인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푸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벤담이라는 철학자 있죠.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철학자 돈 좀 벌어보려고 발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발명을 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발명이 자기 일생의 최대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이에요.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은 원형 감옥인데요. 왜 그런 이름이 붙였냐 하면 판이라는 것은 올 모든 것이라는 것이란 판아메리카 하면 아메리카가 모든 걸 다 해먹는다 하면 판아메리카 아닙니까 판 P-A-N 판 옵티콘이라는 것은 옵틱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본다라는 뜻 도처에서 보는 도처에서 감시하는 온라운드 360도 에서 감시하는 어디든 내가 가는 어디든 어느 때든 시간과 장소를 묻지 말고 감시하는 이런 감시 형태 그런 감옥 그걸 발명한 거죠. 그래서 그거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걸 팔려고 실제로 각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야 이 감옥 좋지 않냐 감옥을 이렇게 만들어라 내 이 아이디어를 사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걸 실현을 안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던 그 유물이 있는가 봐요. 어쨌든 그 판옥티콘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도넛 아시죠? 도넛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옥이 둥그렇게 도넛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칸칸이 전부다 이게 감빵인 거죠. 영어로 셀 감빵 감옥 방이죠. 근데 이게 투명해요. 이 병만 쳐져 있지 사슬로 돼 있어서 다 보여요. 텅 보여요. 이 안에 있는 제수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도넛 가운데다가 감시 탑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감시 탑에는 360도 사방으로 조그만 이 창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시자는 그러니까 이 시선의 비대칭이 일어나죠. 감시자는 이 다 볼 수 있어요. 이 감시 당하는 사람들 제수들을 다 볼 수 감시할 수 있지만 다 볼 수 있지만 이 제수들은 이 감시하는 간수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보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럼 좋지 않아요? 그냥 총 들고 앞에 와가지고 딱 지키고 계속 지켜보는 것 이게 더 잔인한가요? 아니면 저놈이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심지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 이게 더 잔인한가요? 이 D 경우가 더 잔인하고 아주 철저한 감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감시자 한 명 혹은 감시자가 없어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가성비 높은 감옥인가 이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푸코가 그걸 설명하면서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런 판옥티권에 갇혀있는 것 같아. 누가 드러내놓고 사찰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사찰하러 이재명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조국이나 이러면 따라다닐 수 있겠죠. 감시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러는지 몰라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감시를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게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면 선거 때 전화하면 만약 독재의 시절 예를 들어서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를 위해 누가 박정희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잡혀갔다 하라는 소문이 돌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 하다가 박정희 욕했다고 누가 잡혀갔다 진짠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자기검열 하는 거죠. 입 밖에 비판 했다가도 주의를 살피고 심지어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예 이렇게 대답을 속으로는 아 이 썩을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대답은 잘하고 있습니다. 혹은 대답 안 할래요. 양심을 지키려면 대답 안 할래요. 그래서 흔히들 요즘은 현대판에도 좀 나타나죠. 샤이라고 앞에 붙는 것 샤이보스 샤이진보 이렇게 붙는 것들이 어쩌면 미국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죠. 샤이보스 해서 트럼프 당선될 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저번 대통령 선거 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 도체 어떤 일인가 그 사이에 샤이보스 자기 의견을 드러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비난이나 사회의 비난 혹은 미국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군사독재 시대는 잡혀갈 수도 있다는 혹은 감시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 이런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잔인한 것은 드러나는 그런 폭력보다 혹은 감시 처벌보다 드러나지 않는 내가 감시를 받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감시 처벌 통제 이런 사회야말로 더 잔인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넥타이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저희를 먼저 주죠. 그래서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이러면 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맛있게 먹으면 돼. 그래서 엄마는 이거 못 먹었잖아. 이러면 아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게 엄마는 행복해.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말하자면 희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혹은 다른 공동체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삶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메이지도 메이지도 말고 살라. 넥타이 쳐라.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메이지도 말고 또 메이지도 많은 그런 삶 누군가를 구속하는 혹은 누군가를 얽매이는 그런 삶 혹은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얽매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래야 운행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영화가 있습니다. 마더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저기 엄마고 아들이에요. 엄마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정신이 좀 모자랍니다. 지능이 좀 낮아요.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은 아들이니까 이 엄마는 아주 끔찍히 사랑합니다. 문자 그대로 끔찍히 사랑해요. 어느 정도 나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아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데 그걸 보느라고 자기가 작투를 써는 일을 하는데 자기 손이 잘릴 정도로 온통 아들 아들에 대한 사랑 끔찍할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떤 여중생일 거예요. 여학생을 밤거리에 여중생이 가는데 거기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마침 그 여자 학생이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등등 했는데 엄마가 엄마가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동네에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 그 노인을 찾아가서 좀 증언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등등 했는데 이 노인이 뭐라는 얘기하려면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학생을 죽이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노인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혼자 외딴 곳에 사는 동네에 외딴 곳에 사는 그 집을 태워버려요. 그 노인집에 그리고는 실성한 듯 자기는 들판에서 춤을 춥니다. 자 그런 것을 그린 영화예요. 엄마의 끔찍한 사랑 자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죠. 끝까지 자 똑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마더라고 영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저기 보이는 이 여자가 엄마입니다. 이거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인이에요. 근데 이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앞선 그 한국의 엄마 저 배우가 이름이 뭐죠 아까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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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자처럼 김혜자처럼 살아왔어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죠. 근데 이 엄마는 이 여자는 정말 다른 여자들보다 더 희생적으로 살았던가 봐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둘을 위해서 엄청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살았고 근데 어느 정도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포기하고 떠나지 않고 서양에선 참 드문 일인데 결혼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그 남자를 포기하고 자식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키워놨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는 정말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좀 허전하고 공허한 거죠. 자 근데 그런 슬픈 이 여자를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남자가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죠. 근데 그 남자는 누구냐 딸의 약혼남이에요. 약혼자예요. 딸의 약혼자 혹은 딸의 애인이죠. 그래서 갈등을 하죠. 근데 이 여자의 선택은 이 남자에게 선택하게 하라. 난 더 이상 양보를 못하겠다. 내 딸이지만 딸의 애인이지만 난 여태껏 특히 너 너를 위해서 내 사랑을 까지 포기하고 희생하고 두 번 사랑을 포기하기 싫다. 너를 위해서. 다른 남자가 있어서도 딸을 돌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남자랑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 심한 경우지만 너희 애인이지만 너가 좋아하는 애인이지만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내 삶을 내 사랑을 추구하고 내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에게 선택을 맡기죠. 이 영화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야 이런 무슨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딸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해 그 남자를 한 남자를 근데 내가 왜 양보해야 되지? 왜 엄마가 양보해야 하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양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엄마가 노망이 들었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그런 뜨거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도대체 양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직합니다. 자 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의 철학적인 어떤 근거는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